글쎄, 어떤 여자가 암 말긴데 그 남편이랑 절친이랑 동무는 걸 목격했대나? 네가 탐내는 쓰레기 네가 처리해 넌 언제부터 땀 먹기 시작한 거냐? 그만! 거짓말 좀 그만해 그 놈의 거짓말 거짓말! 딱딱 떨어지려면 하나를 더 넣어야지 너랑 정수민이랑 바랑난 거 그게 이 모든 사건이 그 놈이잖아? 민아, 미안 난 내 바을의 권위로 넘어주면 될 것 같아 너 이거 자업자득이야 내가 너네 둘 다 죽일 거야 내가 너네 둘 다 죽일 거라고 너의 기억들은이야 다 죽여버리까 너 할 말 없지 네가 날 역같이 지급했잖아 나무 쉽게 죽인 이 새끼가 자기 자신은 그렇게 소중해? 넌 어떻게 갚아줘야 되나 생각했어 정수민은 그냥 널 너무 연압했는데 넌 어떻게 지옥에 보내야 하나 너도 아는데 나는 진작 알았지 기억 안 나? 너보단 내가 다 잘했잖아 내 남편과 결혼해줘 결혼해줘 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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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너도 너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 너 너 가혹한 지옥에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내가 그렇게 만들 거거든 축하해 내가 버린 쓰레기 아이들 살 때 죽는 거 제가 안 되는 날이 있겠습니까? 아니야 제 말은 영원히 그쪽과 거래할 일은 없다는 뜻이에요 너 미쳤어? 너의 결혼은 없을 거예요 아까 마지막 맞잖아? 네가 어쩔 것 성대다가 다 바라먹고 결국엔 식구 포항권까지 노리는 무능력한 회사랑 일할 필요는 없잖아요